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7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하루하루에 한 명 두 명씩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대장주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 기준을 제가 매일매일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뽑으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4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다 알려주는 식으로 모든 걸 오픈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조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부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도 가입해주시면은 저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가 어제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 나온 상승이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서 좀 좋아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도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코스닥은 개인이 오늘도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줬어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커보여요. 그리고 오늘 종가상 5회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평상시 하던 대로 물량도 들어가고 메이수 타점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는 좀 천 포인트를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필룩스하고 이와공영을 말씀드렸는데 이와공영은 한 번도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공영은 삭제를 하고 필룩스를 3일차로 보자고 했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갭이 뜨고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한 이맘때쯤 더 잡으려고 했는데 오지 않고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못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또 한 이맘때 한 이 정도까지 기다렸거든요. 여기 정도 안와가지고 오늘 필룩스는 거래하진 못했고 어쨌든 하루 이틀 3일차로 끝난 모습이에요. 필룩스는 3일차 매면 끝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절반권에 떨어진다. 그럼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대장주 말고 절반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가 보령제약 보령제약이 상승을 하고 여기서 저만의 대장주는 되지 않았지만 다이렉트로 내려와가지고 이 절반권에서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 싶었는데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 떨어지고 있을 때 사들어가고 더 떨어지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더한 게 CIS 이 종목은 제가 대장주로 선택을 하고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첫 하락, 첫 투메인 것 같아서 좀 해볼만하다 싶었는데 어제 보시면은 어제 하락할 때 좀 잡아 들어가고 오늘 좀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바로 올라가지고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저가를 깨고 내려왔을 때 좀 짧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위에서 하긴 했지만 이것은 3일차 매매를 하면 안되죠. 투매로 잠깐 매매를 한 겁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지금 보면은 제가 며칠 전부터 지수가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가 나오질 않았고 대부분 이 절반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노렸는데 지금 절반권에 왔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롭게 대장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로테이션이 도는 거예요. 대장주를 골라놓고 절반권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 지점 하락까지 기다리는데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장주가 잘 나올 때는 대장주 2, 3일차 거리를 하면 되는 거고 대장주가 안 나올 때는 이미 골라왔던 대장주들이 눌렸을 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은 대장주가 절반권 더 이하로 내려놨을 때 여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강한 종목이 선정이 되면 이 강한 종목이 떨어지려면은 시장이 안 좋아야겠죠? 지수가 안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모르는 구간이죠. 제가 아는 구간은 딱 이 자리였었는데 강하게 상승을 하고 눌려주고 반등. 이 이후로는 모르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필룩스. 필룩스는 이미 제가 대장주로 골라놨던 종목이고 3일차가 끝났는데 지금 또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골드 퍼스픽. 골드 퍼스픽이 6천억으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걸 오늘 장중에 보긴 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땡겼다가 또 이렇게 땡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애매한 감이 있어서 이건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쁜 것 같지만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돈을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으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중간쯤에서 놀고 있고 DB 하이텍은 아니고 즉 우량주들이 지금 상위권에 좀 많이 있는데 우량주들은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아니고 심풍제약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건 아니고 안암전자. 안암전다도 절반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5성 첨단 소재는 아니고 서연탄메탈도 아니고 세트랙아이가 여기서 1700억이 터졌는데 약간 좀 높은 구간이죠.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DPC는 뒤에서 나온 거였고 코리아 서키트가 여기에서 1700억이 터졌는데 분봉 한번 봐볼까요? 분봉은 괜찮네요. 이건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길 넘어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아니고 세원도 아니고 삼화네트워크 삼화도 여기서 1500억이 터졌는데 이미 1차, 2차, 3차 개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보령제약은 절반권에서 나온 거고 1심바이오는 아니고 백금 백금도 여기서 1400억이 터졌는데 자리가 좀 애매해요. 이미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왔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지금 아니고 만도도 아니고 라닉스도 아니고 정군당도 아니고 덕성은 뒤에서 나왔고 아진산업도 아니고 무림 SP 무림 SP도 여기에서 천억이 터져긴 했지만 1차 상승, 2차 상승이라서 안 됩니다. 이 무림 SP는 1차 상승, 2차 상승은 안 되지만 어떤 것들은 2차 상승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거래대금이 상당히 여기를 아예 잡아먹는 거래대금이 훨씬 크게 나온다든지 어떤 조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바이로직스는 아니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도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고 코리아 서키트가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수가 5일선 위로 올라 탔지만 기술적 반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수만 봤을 때 어떤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號 hart 아빠 여러분 사랑 우리 엄마